공자가 벼슬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공자가 대부였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공자는 한 번도 대부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대사구라는 지금의 법무부 장관에 해당하는 조정의 관료를 맡았을 뿐이죠. 공자가 살던 주나라에는 봉건제도 특유의 위계질서가 있었는데요. 주나라 봉건제는 서양 중세의 봉건제나 일본의 막부제도와도 비슷한 최초의 봉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자는 왕, 제후는 공, 대부는 경으로 불렸고 사는 사, 선비죠. 그리고 서인은 민, 백성을 말했는데 주나라 봉건제가 서양의 봉건제와 다른 점은 천자와 제후가 혈연관계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제후는 천자인 왕으로부터 국을 봉토로 받았는데 주로 형제나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나라를 맡겨서 반란의 여지를 줄였습니다. 대부는 제후로부터 시급을 받아서 직접 다스릴 지역을 가진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독립된 나라 안에 작은 나라를 다스리는 토착세력을 말합니다. 노나라의 삼환인 개씨, 숙씨, 맹씨 집안이 바로 대부였죠. 공자는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펼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인 대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공자는 제나라에서 대부에 등용될 뻔했지만 제나라 재상의 반대로 무산이 됐고 반란으로 성읍을 장악했던 사람들의 부름에도 응할 뻔했지만 그때마다 제자이자 친구인 자로가 뜯어말리는 바람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한 번도 작은 성읍이라도 직접 다스려볼 기회를 갖지는 못했는데요. 어쨌든 공자의 자의였든 타의였든 공자는 죽는 날까지 사로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는 나중에 높은 관직에 오른 사람도 있었고 대부가 된 사람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공자의 집단은 사의 집단이었고 공자의 학단과 함께 사의 집단이 처음 형성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는 대부와 민의 중간계층으로 있으면서 천자나 제후, 대부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성격을 가졌던 것은 분명한데 어떤 사람들이 사가 될 수 있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사가 그냥 사내의 의미로 쓰이기도 했는가 하면 사의 원래 글자 모양이 도끼 모양에서 온 데서 알 수 있듯이 문적인 의미보다는 무적인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하겠습니다. 사는 문사보다는 무사, 전사를 더 강하게 의미했고 전투에 참가할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했는데요. 공자 시대에는 전차전 중심의 전쟁을 했죠. 서로 전설을 보내서 어느 벌판에서 해질 때까지 며칠 동안 싸우자 이런 전쟁을 했기 때문에 보병보다는 활을 쏠 줄 알고 전투용 수레를 몰 줄 아는 사람들이 전쟁에 나갈 수 있었는데요. 활 쏘는 사와 수레를 모는 어가 공자가 학단에서 가르쳤던 여섯 과목인 유괴의 필수 과목이었던 데서 알 수 있듯이 사는 문과 물을 함께 익힌 사람을 말했죠. 평소에는 행정 업무를 보다가도 전쟁이 나면 화를 들고 출전하는 새로운 계급이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민의 의미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임금인 군 앞에서는 경대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민이 됩니다. 그 중에 사민이나 사졸이라는 표현이 사와 구분되는 서인을 말하는 것인데요. 공자 세가의 일화를 보면 공자가 당시에 어떤 계급에 속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개씨 향사, 비감, 향자야 개씨는 살을 대접하려고 한 것이지 감히 너 같은 놈을 대접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공자가 모친상을 지내던 기간 중에 대부인 개씨가 살을 대접하는 잔치를 벌인다고 해서 찾아갔다가 개씨 집안의 일을 맡아보던 양호에게 문전박대를 당하는 모습인데요. 이때 공자는 아무 말 없이 물러났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17살 즈음의 공자는 사가 아니었고 오히려 사와는 멀리 떨어진 세계에서 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사를 대상으로 하는 잔치에서 쫓겨난 공자가 어떻게 훗날 사가 오를 수 있는 최고 지위의 하나인 대사구에까지 오를 수 있었을까요? 그 과정을 설명해 줄 열쇠가 바로 공자의 호학인데요. 공자의 학의 대상은 예였는데 공자는 예야말로 사가 반드시 배워야 할 학이라고 생각했고 그 학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적 질서를 세울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공자가 추구하고 배웠던 예는 공자가 태어나기 600년 전에 만들어진 주나라 초기의 예였기 때문에 공자가 예를 배우려고 한 노력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멕시코의 석판화를 보고 9세기경에 찬란했던 마야문명의 의례를 재현하려는 노력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자가 재현하고 싶어한 예는 주나라 초기 주공시대의 주례였는데요. 소년 공자는 외갓집에서 봐온 상례만을 알고 있었을 뿐이지만 일찍부터 문자를 익혀서 문헌을 연구하고 자료를 모아 나갔습니다. 이것이 공자의 호학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끊임없이 물어서 배웠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공자의 사문이 되었던 것인데요. 거침없이 묻고 다니는 예의 전문가인 공자의 출현이 당대 지배계급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였겠지만 공자는 옛 주례의 회복을 통해서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 이상을 실현하겠다는 정치적 목표를 가졌는데 공자의 위대한 점은 혼자가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추구해 나갔다는 점이죠. 공자의 학단은 중국 역사에서 최초로 등장한 전문적인 사회집단이었는데요. 이곳에서는 학을 통해서 누구나 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공자학단은 훗날 전국시대에 나타난 제자백가의 효시가 됐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